자, 자. 야, 정훈이 형이 이걸 쓰다니. 야, 정훈이 형이 스타킹을 쓰다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합 잘 맞춰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유치해지고 초라해지고 한심해지는 거. 나도 다 할게. 형, 괜찮으세요? 어, 너 닮았어. 뭘 닮았어? 어, 이거 패턴하는 짤 아니야? 자, 갑니다. 다 했다, 형, 다 했다. 도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형, 저 이상해. 어깨를 이렇게 돌면 진짜 이상해. 형, 목만 돌려요. 목만 돌리면 되는데 뭐 이상하나? 친구 괜찮아, 친구 괜찮아. 이상한데 이거?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돌리는 게 이상해요? 돌리는 게 이상해? 아, 이상하네. 대한민국 3대 도둑인데요. 와... 진짜 도둑! 도둑! 진짜 도둑! 도둑! 앞으로 나오면서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발 찍고 했어, 진짜 내가 봤어. 발은 안 찍었어! 아니, 발 상관 남았어. 소리가 콩탁이야, 콩탁. 아니, 소리가. 졸려, 소리야. 아니, 졸려, 소리야. 졸려, 소리야. 시간만, 시간만, 시간만. 형, 지금 시간만, 시간만. 형, 지금 시간만, 시간만. 형, 지금 시간만, 시간만. 이거 콩탁인데, 형? 내가 봤어. 콩탁이었어. 정훈이 형 저러고 우기는 거 너무 웃기다. 자, 어디? 자, 어디? 자, 어디? 안 됐어, 안 됐어. 콩탁! 아, 진짜 얼굴이 중요하구나. 자, 하나, 하나, 하나. 아, 이거 힘들다. 이거 힘들어. 아, 지금 또 할 것 같아. 여보 정훈이, 여보 정훈이 빨리 오시게. 지금부터. 짧아요, 조금 짧아. 조금 짧아? 좀 더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세게. 좋다, 가자. 세게, 세게. 좋다, 가자. 곧다가 아니잖아. 잠도 안 붙어. 세상에, 국이 다 좋았어. 뭐야? 뭐야? 5초예요? 누구시지? 선물로 지난주 안 왔어? 2분 6초입니다. 오와! 오와! 얘보다 안 나아.